고고보로 TV 지금 휴지 넘기 챌린지 3단싹키를 하고 있습니다 호의 3단 성공 4단은 얼기설기 쌓아도 될 것 같아요 틈, 틈, 그쪽 틈은 없잖아 틈 조심 다 쌓는 것 같아 다단 쌓기 호삼이 뛰어 너가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다단 쌓기 호의 엄청 날렵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날렵하는데 호의 넘어가 조mann 호 fuera 유 Franz 소 cours 마이너 회파 ㅋㅋ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너무 낮은 느낌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포사미 포기 이리로 와봐 포사미 뛰어 그쪽 아니야 포사미 뛰어 포사미 포기 저 일로 와 포사미 뛰어 뛰어 머리 쓰지 말고 뛰어 빨리 포사미 뛰어 뛰어야지 왜 뛰어? 포사미 봐봐요 포기 뛰어 포기 뛰어 포기 뛰어 뛰어 오이씨 오위를 호위를 뛰는데? 대박인데? 뭐지? 포기 어제렛지 잘하는게 아니고 포사미 뛰어 포사미 뛰어 포기야 포상 뿐 포기 이건 아니잖아 Pope 와 호위가 의외로 호위가 의외로 호위가 의외로 호우가 잘하는데? 포기 포기만 고삼이 자꾸 머리 쓸라고요. 여기 높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소랑 채취한다고 장수 해녀분들 방송 맞으고 있어요. 원래는 이걸 듣고서 저희 강아지 때 하울링을 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하울링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인비에서 준 간식을 먹고 이제 잘 넓네 잘 넓는다. 호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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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삼이가 음료를 못 넣고 호이 되게 잘해 호이 되게 잘해 호이 뭐지? 호이 너 그래서 탈출하는 거지. 싸주고 간식을 내가 이쪽에 줄까? 간식이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옳지 그쪽에서도 간식이 있어야겠다. 있어요. 호삼아 이리 와 넘어 호삼이 뛰어 호이 뛰어 호삼이 뛰어 가서 먹어 호삼아 이리 와 엄마가 간식진대잖아 호삼이 뛰어 호삼아 호이 옳지 가서 호삼이 먹어 엄마한테 오세요 옳지 옳지 잘하는데 이기네 자기가 하겠대 호삼이가 지금은 못하고 있어 의외로 엄마 간식없어 호삼이 불러세요 호삼이 이리 와 뛰어 일로와 뛰어 호삼이 뛰어 호삼아 호삼아 호이 예상 외에 재능이다 호이 호이 장난 아니야 호이 장난 아냐 호삼이 이리 와 호삼이 이리 와 호삼이 이리 와 호삼이 이리 와 뛰어 호삼이 이리 와 허삼빠라 착으로 아까 잘 뛰었잖아. 낮게 해줘, 낮게 해줘. 어, 좀만 낮게 한 번 해주세요. 원하여? 옳지. 지금 높은 것보다? 어. 그냥 한 번 다시 싸우고. 호사. 호사 밀어. 옳지. 호사 밀어. 호사 밀어. 옳지. 자, 또 싸주세요. 내 엄마 싼다. 호사 밀어. 오, 이제 된다. 이제 되네. 호이, 호이 잘해. 호이 잘해. 다섯 간, 다섯 간. 안 돼, 모자라. 이걸로 싸주세요. 이걸로 싸우는 소리가 너무 높은 것 아니야? 너무 이시. 이런 식의. 우리 잘 넘기는 이유가 있었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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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흦 키친타올 넣고 키친타올 가운데 한칸씩 뛰어서 놓아야 될거같아 후... 호사미... 호사미 왜 못띠지 호사미 왜 못띠요 호사미 일루와 옳지 잘한다 잘하는데? 잘하는데? 호이 기다려 이제 쌓아 조금 더 쌓아야지 지금 방금 통과한거지 않아? 높여야지 자금 내가 올렸는데 이제 끝이야 어디집 머릿속으로 보니 뚫고 올거 같은데 뚫을껀나 봐 이제 높아야 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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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빨리 뛰어. 빨리 와. 이거 먹게 이리와. 부서 이리와. 나 살려와. 빨리. 빨리 나와. 빨리 이리와. 잠깐 내려다 줘야겠다. 못 오겠죠? 아 이 정도는 되는구나. 카메라. 카메라. 호사미 들어와. 호사미. 호이짜. 호사미. 호이짜. 호이는 다섯 칸을 넣을 수 있고 호사미는 지금 일단. 머리 동전. 평상시에는 넣는데 이걸 못 넣네. 호이 뛰어. 호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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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바빠. 호이. 호이 뭐지? 우리 집 호이 무슨 존재니? 호이 천재인가? 호이. 이리와. 이거 먹어. 호이를 위해서 더 높게 쌓고 있습니다. 호이. 호이는 과연 이걸 넘을 수 있을 거잖아. 야 이거는 못 넘지. 이거는 못 넘어. 미쥬아 네가 이쪽 문으로 나와서 있어봐. 호이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쪽 문으로 나와. 이쪽. 너 못 넘어. 너도 못 넘어. 너도 못 넘어. 호이. 호이. 어떻게 해서 넘겠다. 이리와. 호이. 어떻게 해서 넘겠다. 이리와 있는데. 호이. 어떻게 해서 넘겠다. 이리와. 호이는 넘었어. 근데 빨리 다 알아서 그렇지. 호이. 넘었어. 호이. 넘겠어. 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호이. 대단하네. 호이. 너무. 숨차 안 잎 벌리고 있어 콜이 넘겼어 어 넘겠다 그것도 어디 하고 보자고 콜이 뿌시는데 뿌시는 방법을 알아 뿌시지 마라 뿌시지 마라고 눈을 살짝 다르게 불러봐야겠다 아 어디 앉아 네둘이 준비한다 우리 호이 어 저기 막혀 여기 막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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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때만 못 뛰어 아니아니야 불러봐 불러 불러 그쪽 아닌데 와 머리 진짜 좋다 와 호이가 지금 다른 문을 머리로 열고 들어갔어요 이야 호이 진짜 머리 좋네 와 아 머리 진짜 진짜 비글이다 또 저쪽 문을 가려고 했어 불러 불러 저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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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높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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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을 불러 다시 시도해 호삼 이리와 옳지 호삼이 돌 땀에서는 뛰는데 호삼 이리와 호삼 집에서 바보다 집에서 한 번 급비네 집에서 바보다 호이 휴지 좀 낮춰주세요 뛰일 수 있게 호이 일 수 있어 뛰어와봐 호삼이 불러 호삼 이리와 호삼 이리와 기다려 호이 이리와 호이 호이 이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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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막자 이리와 이리와 뛰어 우와 호이 뛰네 호이 뛰네 도망갈 수 있겠어 도망갈게 도망갈 수 있어 대단한 호이십니다 대단한 호이 호삼 이리와 호이 호이 호삼이는 5칸 호이는 6칸까지 넘을 수 있어요 호이 호이 뛰어 호이 뛰어 호이 뛰어 호이 뛰어 호이는 호이의 도움닫기 안해도 여기서 점프 엄청 잘해 호이의 장점을 찾았어 호이의 장점을 찾았어 호이의 장점을 넘어서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탈출의 냉한 호이 오늘 실험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